금융정보사이트 월렛허브 보고서에 따르면 애틀랜타가 182개 도시 가운데 종합점수 58.04를 기록하며 은퇴자가 살기 좋은 도시 순위 10위에 올랐습니다. 애틀랜타시는 여과 친화성에서는 7위 그리고 노인 친화 커뮤니티 부분에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인구당 골부장수와 미술관수가 가장 많았으며 성인 자원봉사 활동가능성도 1위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납세 친화도시 순위는 90위 은퇴자 세금 친화성은 32위에 올랐습니다. 월렛허브는 48개의 주요 지표를 기준으로 182개의 도시의 은퇴자 친화도를 비교했습니다. 주요 기준으로는 생활비와 은퇴자 납세 부분 그리고 의료 인프라 등이었습니다. 또한 은퇴도시 선정 기준으로는 좋은 날씨와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많은 곳이 우선된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은퇴도시 선정에는 안전하고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은퇴하기 가장 좋은 도시는 플로리다 월렌도가 1위를 나타냈으며 2위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찰스톤, 3위는 애리조나 스코치데일이며 4위는 플로리다 템파로 기록됐습니다. 한편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평균 66세에 은퇴할 계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5년에는 은퇴 나이가 60세였습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애틀랜타 공립학교 교사와 직원들은 앞으로 주 2회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박지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제부터 모든 애틀랜타 공립학교 교직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매주 2회 받아야 합니다. 애틀랜타 교육군은 이러한 코로나 검사 의무와 전환은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전염병을 예방하거나 최소한 늦출 수 있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애틀랜타 교육군은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독려해왔지만 이제부터는 교사들과 버스기사 그리고 기타 교직원들은 매주 2회 코로나19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애틀랜타 공립학교 직원들의 81% 이상이 예방접종을 받았지만 교육구의 자발적인 코로나19 검사에 참여한 직원은 약 30%에 불과했습니다. 애틀랜타 교육청 리사 헤링 교육감은 가능한 한 대면 수업을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인 참여에서 의무화로 전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애틀랜타 공립학교 교사연합도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교육청은 교직원들이 의료, 종교, 기타 이유로 예방접종을 받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코로나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TN 뉴스 박진암입니다. 백악관은 오는 20일부터 예정대로 이른바 백신 부서샷, 즉 추가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일단 화이자 백신 승인이 우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화이자는 추가접종 필요 등 관련 데이터가 충분하고 우리가 희망한 날짜를 맞출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더나 백신의 경우 데이터 확보와 검토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모더나도 동시에 하면 좋겠지만 순차적으로 추가접종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최근 코로나19로 입원하는 환자가 2주 전보다 12%나 증가했으며 특별히 사망자가 53% 급증한 1,500명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어린이 환자의 증가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어린이용 백신에 대한 데이터가 늦어지고 있다며 연말이나 돼서야 어린이용 백신에 대한 긴급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귀내 카운티 정부가 오는 10일 귀내 플레이스몰에서 오픈하우스 행사를 개최합니다. 당일 오후 8시부터는 영화 미나리도 상영될 예정입니다. 행사 내용을 박진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귀내 카운티 정부는 오는 9일부터 19일까지 카운티 내 이민자와 난민, 장기 거주자 등을 위한 환영주간, 즉 웰커밍 위크 행사를 개최합니다. 환영주간 동안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8시에는 귀내 플레이스몰 오픈하우스 행사가 열립니다. 오픈하우스에서는 귀내 카운티의 귀내 플레이스몰 재개발 계획과 미래 비전을 들어볼 수 있으며, 몰 재개발에 대한 의견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니콜 러브 핸드릭스 카운티 의장은 오픈하우스를 통해 귀내의 다양한 커뮤니티로부터 몰 재개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귀내 플레이스몰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지역 주민과 비즈니스 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픈하우스 행사 이후 오후 8시에는 영화 미나리가 상영될 예정이며, 무료 푸드트럭 음식과 스낵이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영화 미나리는 한인 이민자들의 고된 미국 정착 과정을 그리고 있으며, 영화 배우 윤혜정에게 2021년 오스카상 여우조연상을 안긴 영화입니다. KTN 뉴스 박진암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박진암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9월 8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4,122만 2,393명, 누적 사망자는 66만 9,205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34만 5,22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420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14만 68명, 누적 사망자는 2만 2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5,177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40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0만 1,622명, 누적 사망자는 1,428명입니다. 화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41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0만 91명, 누적 사망자는 1,195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32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계인 루시고, 한국명 고해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판사를 제9구역 연방항소고등법원 판사로 재차 지명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연방항소법원 판사는 상원 인준이 필요한 자리로 구구역 연방항소법원은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연방항소법원입니다. 구구역 연방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네바다와 애리조나, 그리고 하와이 등 서부 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루시고 판사는 지난 2016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해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상원 인준이 무산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0년 5월부터 1년 넘게 원격으로 변론을 진행해 왔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10월과 11월, 그리고 12월에 심리될 사건의 일정을 시작으로 올 가을에 대면 변론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법원은 성명을 통해 대중과 대법원 직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대면 변론에서 일반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일반 대중에게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위 3개월 동안 대면 변론을 실시간 오디오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법원이 대면 변론에 대해 실시간 오디오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남북전쟁 당시 남부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리 장군의 동상이 버지니아주 리치먼트에서 철거됐습니다. 버지니아주는 리 장군의 출생지입니다. 철거된 동상은 추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주정부 소유시설에 보관될 방침입니다. 동상 철거 작업은 버지니아주 대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동상 존치를 원하는 사람들의 철거 반대 소송에도 결국 주 대법원은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9월 8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